시장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시장 구공하고 한국사람 어떻게 사업하고 배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 몇 개 발라요? 300개에서 500개. 나중에 저는 라오스 가면 호떡하라 생각 괜찮아요? 괜찮죠. 돈 된다. 불신 되다. 저는 알아요. 왜 시골 없어요? 시골. 시골? 시골. 싹마키는 값이에요. 내 막내 모덜하지 않네. 저는 발음 안 좋아요. 발음 좋아요. 좋던 편이야. 시장님이 모덜 아티세요. 너가 라오스 가서 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못하지? 잘하는 여자가 없고요. 지금 한국만 잘 못해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 사투리 말은 저는 이해 못해요. 사투리는 우리도 잘 못해야죠. 사장님 가르쳐줘서 괜찮아요? 얼마예요? 그냥 가르쳐 드려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네. 성공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성공이에요. 성격이 좋아서 저 진짜 평단 기회가 아닌데. 호떡 만들고 그런 거 보면. 희생장갑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동그랗게. 동그랗게. 오 잘하네. 오 잘했어. 호떡 호떡 한 개 선반 한 개 선반. 호떡 호떡 선반 선반. 고통을 한 개 선반에 보였어요. 응. 한 개 선반입니다. 저런 장사가 재밌나봐요. 네 조금 있어요. 이곳은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곳에서 오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곳은 꼭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오는 곳에서 오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오는 곳에서 오는 곳에서 왔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안녕! 아, 이곳은 마인드가 재벌되겠다. 홍구한 삶의 마인드예요. 진짜 영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 남편 임동희 씨가 정말 전생에 대단한 업적을 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을 원래 이렇게 좀 좋아하고 잘 하셨나 봐요? 보통 라오스 사람들이 원급, 보통 한국 돈 15만 원이에요 라오스의 평균 임금이 월 15만 원 정도 제가 오팔라, 한국 돈 150만 원 정도 돈 벌어요 한 달에? 네 그러면 평균 임금 10배를 본 거잖아? 똑순이 이거 어떡할 거야, 라오스 똑순이 이러다가 한 3, 4년 후에 우리 다시 초대하잖아요? 샤악 찬란하게 여기에 막 간지, 금반지 해가지고 남편이 비서하고 있을 거 같아요, 비서 내 말이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 오빠한테 뭐 해줄 겁니까? 어... 말해요 취소, 취소! 결혼 잘했다는 거 취소! 입돈 입돈 입돈! 입돈 입돈 입돈! 남편이 돈 벌어도 여자도 같이 돈 벌어 제가 사면 저 거요! 내가 사면 내 거예요! 네, 내 거예요! 네가 사면 네 거고 내가 사면 내 거다! 야, 콩시스 대단하네! 포기하지 마! 아, 드디어 관장님 돈 업 나옵니다 파이팅! 어! 그, 지내면 안 돼, 등 지내면 안 돼 따로 줘! 따로 줘야지, 오케이,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링에 이렇게 손 올리면 안 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나중에 시험 나가면 대회가 있나요? 네, 다음 주에 복싱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특후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아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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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파이팅! 파이팅! 안 돼,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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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잘하네 계속 손질내 잘한다 어, 힘들어? 네 아, 고생했네 아, 고생했네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라고요? 네 원래는 하지만 저는 라우스 사람 그 사람 몽골 사람 아, 저 친구 몽골에서 왔어요? 네 아, 이거 또 통하는 게 있겠다 이야 한국 생활한 지 얼마 됐어요? 10월 됐어요 오, 얼마 안 됐네요 동생을 한국어 잘 몰라요, 똑같이 그리고 해농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한국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음식도 어때? 음식 음식? 음식? 몰라? 네 왜 몰라? 왜 몰라 앞으로도 계속 한국 자라요? 아니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돼요 둘이 이거 돼요? 돼? 괜찮아요 둘 다 하나만 못하는데 신기해요 웬만한 한국 사람이면 모나들 텐데 서로 이게 소통이 되네요 나이 어렸지만 같이 이야기해요 좋아요 편하다 저도 좋아해요 그래? 네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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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가 대단한데요?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이oro다 셋 둘 매니처 metro 주변Й 닭 펀갓 멍고나 파이팅 뭐지? 젠장 안짓, 안짓? 안짓? 안짓, 안짓! 안짓! 잘해 보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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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해, 잘해. 아니, 둥치가 다른데? 아까야, 또 얼마나 이상해? 4년이 있어? 아니, 큰일났나? 2개, 2개라는데? 아, 돼? 양주야, 나한테! 밥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 왜 얘기해, 4년은? 자신감, 자신감! 헝그리 정신! 자신감 한 번 하죠. 오케이? 그래. 할 수 있어, 형님. 괜찮아. 아, 노는 근데 너무 명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안히르는 첫 샵이고, 저 친구는 시합을 9번이나. 월스포! 아리로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히로! 누룽은 라이팅, 파이팅! 그렇지, 파이팅! 그렇지, 파이팅! 그렇지, 파이팅! 원히로! 원히로! 안히로! 한 점! 아, 지금 어떻게 하죠? 투하하면 위빙해야지, 위빙!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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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보자! 팩스 보자! 양주, 보자! 파이팅! 아, 밀립니다, 지금. 아, 어. 아니면 정치 차려야죠. 아니, 지금. 주목이 늘어졌어요. 히로우, 히로우, 히로우. 히로우, 히로우. 히로우, 히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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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모아. 히로우. 파이팅! 골 때, 루치! 골 때, 루치! 골 때, 루치! 남자 골도! 루치! 파이팅! 아이고야. 힘이 빠져. 아이고, 아이고.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스탠딩 다운. 파이팅! 시! 갈 수 있어! 세곱! 한글이 정신! 한글이 정신! 한글이 정신! 오, 안히로 안히로. 마지막에 안히로. 최선을 다하게 돼. 괜찮아, 앞에 해. 자, 마지막에 박자. 바로 들어가. 별채기. 오, 안히로 멋있다. 진짜 잘한다. 이게 또 유일한 외국인 친구니까 또 어린 친구라서 더 마음이 가나 봐. 네, 맞습니다. 안히로 파이팅! 아, 빨리 와! 빨리! 빨리! 아, 빨리 와. 빨리!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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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안 좋아요? 왜? 누워라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야 저 나이에 아주 세상 다 무너졌네 다시 또는 끝 아니요 계속 잘했어 생각 좋아요 귀여워 귀엽다 괜찮아 괜찮아 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나이 와도 한국생 하면 좋아요 더 나이 나요 한국생 하면 더 힘이 나요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제주권 오빠가 많이 고장났어 그리고 이거 다시 껐었어요 보세요 저거 폭신 폭신이에요 아직도 안 고쳤어요 평생 고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말 안 듣는다 뭐야 이거 오빠보다 전기 고장났어 그리고 고쳐라고? 네 홈불이 정신 괜찮다니까 아니 밥을 굶겨 남편 밥을 준 굶겨 돈 어디서 났어 오빠 요가 등록 주다 요가 돈 주고 샀다고? 네 왜 요가 안 갔어? 아 갔다 요가 가라니까 왜 안 갔냐 아 진짜 가슴이 밋다 괜찮아 괜찮아 샀으니까 뭐 고쳐야지 아 발래 발래 당연히 밟지 그럼 당연히 밟은 거지 저 위에 올라가는 게 지금 컨키스이고 남편분은 밑에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좀 고성붙이 있어서 하하하하하하하 오 오 오 오 이거 왜? 오빠 옆에 이거 네 아 오 오 오 오 오늘 고생했어요 포시 아니고 복싱 됐어요 오늘 어때? 좋아 앞으로도 손님 많아 그래 관한 많을 거야 맞아 응 앞으로도 저는 만약에 한국과 잘한다 국적지험 그리고 한국사람 됐어요 사람들의 그 나쁘게 보는 평균 뭐 국제결혼 또 나이 차이 이 모든 것을 한글정신으로 인기가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